. 지금 장난하냐고? 나 어제 민증 나왔다고! 유증인 강재경은 유언장 공개 즉시 강원도 평창소재 보람고등학교로 교정을 옮긴 다음 반드시 졸업한다 자퇴할 경우 상속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된다 박사한테 담배 안 팔아 부러워서 잔돈을 못 받겠다 천만 빨라지 못해 심심해서 말 섞어주니까 우스워? 만만해? 세장님 아싸 처음 봐 뭐? 음식하는 여자 그렇게 이쁘냐? 뭐? 내가 그래서 눈을 못 뜨네 그냥 니가 가르쳐줬잖아 한 번에 다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너무 행복해서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나 이제 그 말 믿는다? 눈 감아도 보인단 말 나 좋아한다며 가슴 죽음거릴 때 무슨 말을 못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? 가! 가라고! hung 휘 키스할 때 왜 눈 감는지 아오?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눈부시니까 눈 감은 그 자던 순간에도 네가 보고 싶을 거야.